고양이는 항상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고 흔한 애완동물 중 하나였죠 그런데 언제든지 고양이를 불러낼 수 있다면 심지어 손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데이비오우의 캣버글러를 소개합니다 데이비오우의 캣버글러를 소개합니다 데이비오우는 유명한 대만의 마술사죠 유튜브에서도 마술 콘텐츠로 높은 조회수를 올리고 있는데요 수많은 영상 중에서도 빈손에서 갑자기 고양이 손이 튀어나오는 마술이 가장 인기가 좋았어요 우리는 이 마술을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오우와 재미있는 작업 하나를 진행했죠 뭐냐고요? 첫 번째, 실제 고양이 손처럼 생긴 마술 도구입니다 고양이 손은 오렌지와 회색 등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죠 두 번째, 행운의 금화가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입니다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확 끌 수 있죠 마지막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마술의 비밀 또한 모두 알려드립니다 혹시 고양이를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마술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캣 버글러, 지금 만나보세요 aşая fenolog님의 전하전 ならhang운 기계에서 와요 광가 gotten região 몇 분이 다 떨어지는 하셔도 되겠죠